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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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예약 다이어트 메뉴 예약 다이어트 메뉴 예약 다이어트 나 사준대 나는 치맥센트 시켰어 뭐 시켰어 다들? 나는 호러기 도시락 나는 호러기 도시락이랑 치킨 레드 아이스랑 생선 요리와 화이트 아이스랑 왜 이렇게 많이 시켜? 여러 개 시켜도 되는데? 난 당연히 여러 개 시킬다 이길 수가 없다 나도 다 시킬 거 이긴 줄 알았어 세 개 형이 됐는데 미래식은 오만 원이더라고 전 사자 온 형이 그래 그래 형 미래식 사달라 아 왜 지금 시키는 줄 알았지 갈라고 말해야지 다 왔다 저희 스테이크와 레이더 아이구여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에 나와서 드시면 되구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되구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되구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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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라면 추가가 되죠? 라면하고 컵밥 비빔밥 네 비빔밥 네 네 같은 거랑 똑같이 하나요? 네 네 네 네 아 예 국수 하지 마세요 네 다음 그거 두 개씩 사 뻥 사적은 사유가 없습니다 아 저희 마지막 식사 이게 어떻게 해요? 어딨어? 잠시만요 나 갑니다 뭐요? 잠시만요 야 너 내려 저거게 그렇게 하세요 많이들 이렇게 시켜먹죠 한 두세 개씩 그쵸? 아무래도 멀리 가니까 그쵸? 비빔밥 진니 네 네 네 뭔가 진짜 잘거린다 진짜 바로 야 창설 없는 감옥 인상 감옥 와 와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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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Ste Work 오 총 11만원 이시고 추가적으로 4만 7천원 이십니다